그렇다면 타이틀곡 소개가 빠질 수 없죠 오늘 믿앤그릿에서 타이틀곡 소개는 특별하게도 화면에 얼굴이 크게 잡힌 멤버가 20초 안에 소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멤버들 자신 있나요? 네! 자신 있지! 얼마나 잘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메라 감독님 멤버를 뽑아주세요 랜덤이구나 떨려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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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저희 아이씨는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뜨거운 다섯명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여름에 시원하게 여러분들을 얼려드릴 멋있는 매력있는 노래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시간이 딱 맞춰 했네 훌륭하게 타이틀곡 소개해준 리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